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용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브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뭘 하겠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레전드 파츠 X 우리 시청자 형님께서 이거 받으셔가지고 이거 시승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주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팬분들 이거를 이제 갈면 이거를 갈면 분해를 하게 되면 레전드 파츠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는 건데 사실 타라고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소장용으로 한 대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성능을 보면 드리프트가 1005 가속률 1004 코너링 1015 부서시간 1005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맨 밑에 부서 충전량이 마이너스 500이에요 이거 뭐죠 이거 분해시 S엔진 전용 레전드 파츠 즉 엔진 고장으로 인해 주행 기능이 오류가 발생한다고 뭐야 이거 그냥 이거를 한번 타볼게요 궁금합니다 뒤로 가면 빠른 거야 그러면 궁금하네 아 궁금해 어떤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궁금한데 뭐야 얘기가 참 괜찮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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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드로울부서 고장 났어 1차 타고 1차 간다 아직인데 와 드로울부서 고장 났어 한 1초 드로울부서 1초 드로울부서 한 0.5초 나가나 1초 와 진짜 드로울부서 오신다 뒤로 가보라고 둘이 똑같은데 둘이 똑같애요 2차 타고 하면 1등 해본다 도전 이걸 2개 주죠 여러분들 60시간 채우면 자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플레이 타임이 현재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60시간을 채우면 30시간에 한번 주고 30시간에 또 하면 그게 받을 수 있죠 거기서 뭐 1툰상자 이런 것도 줌고요 코인도 줍니다 코인이 무려 800번인가 9일 거 번줄걸 와 무슨거지 당장 갈고신노 이 차는 근데 1분정도는 포장용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안정성 기질이네 진짜 드리프트도 안빨려 중요한 건 V엔진이에요 그냥 님들 드리프트가 안빨립니다 드리프트 안빨려요 드리프트가 없어 그냥 유엔진에 유엔진에다가 유엔진 플러스 V엔진 같아 드리프트 없는 V엔진 유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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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차 아 답답해 전시륙 효과 유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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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엔진 유엔진 자 보시다시피 3시간 채우면 하나 주고요 그 다음 또 3시간 또 채우면 또 하나 더 줘요 3시간 채워서 이제 이건 파트진 거예요 이거는 1등의 보상 아 근데 드리브 딱 웃는 게 아쉽네 와 한정수 뒤집인다 와 진짜 비에비가 정확한 게 안 나아요 안장사 안 죽인다 안장사 안 죽인다 아아아아아아아악 안장사 안 죽인다 아아아아아아악 안장사 안 죽이네요 아 아깝다 어 개충이 너무 답답해 음 게이지가 진짜 안차 와아 와 미치겠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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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가 마이너스 오백이라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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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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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aze